안녕하세요, 발레테라피 머니쌤입니다. 오늘은 볼록 튀어나온 윗뱃살을 빼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동작 3가지를 준비했어요. 유독 윗뱀만 빠지지 않는 분들도 누워서 쉽게 납작한 복부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운동하러 가볼까요? 고고! 누워서 준비할게요. 무릎 세우고 손 머리 뒤로 깍지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를 들어주세요. 이때 날개뼈까지만 들게요.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상체 내려가며 호흡 마실게요. 윗배 자극 계속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. 워싱턴 가슴 앞에서 두 손 모아서 준비 그대로 호흡 내쉬며 손끝을 무릎 사이로 멀리 보내볼게요 올라갈 때 내쉬고 상체 내리면서 호흡 마시고 계속해서 윗배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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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로 만세 다리 들어 직각 만들게요 호흡 내쉬며 올라왔다가 마시며 내려갈게요 상부프가 찢어질 것 같은 자극 계속해서 느껴주세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머리띠를 손깍지 끼고 따라해보세요 그대로 상체 올라온 상태에서 홀드 지방이 타들어가는 느낌 느끼면서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상체 내리고 천천히 다리도 내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윗배가 자극되는 거 느끼셨나요? 매일매일 따라하시면 날씬한 윗배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,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내일도 발레테라피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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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